영과시여 저희들이 일심으로 염불안이 누며 업장 소멸하고 반냐지에 드러내어 생사구에 벗어나서 애타 열반성 피어사 흥락왕생아 없이고 모두 성불하옵소서 사대 육신을 망하여 결국에는 사라지니 이 육신의 집장 말고 잠든 돌이 깨달으면 고등구통 벗어놓고 부처님을 징겨나리 살아생전에 착하던 사대 육신의 신고 한순간에 숨겨둔 이 주인 없는 목석일세 인연따라 모인 것은 인연따라 흩어지니 태어남도 인연이여 돌아감도 인연인걸 그 무엇을 애착하고 그 무엇을 슬퍼하려 몸뚱이를 가진 자는 그림자가 따르듯이 일생동안 살다보면 죄 없다고 말 못하리 죄의 실체 본래 없어 마음따라 생겨나니 마음 숨이 없어질 때 죄 없이 사라지네 죄란 생각 없어지고 마음 또한 텅 비워서 운영처에 도달하면 참회했다 말하리라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계가 청정하니 모든 업장 참회하여 청정으로 돌아가면 용가님이 가시는 길 강명으로 가득하리 가시는 길 철이 말리 긍락 청포디인가 돈내 항상 없어진 곳 그 자리가 긍락이니 삼독심을 버리고서 부처님께 기회하면 무며 억장 벗어나서 긍락 세계 원생하리 채행은 무상이와 생자는 피멸이라 태어났다 죽는 것은 모든 생명이지니 임금으로 태어나서 온 천하를 호령해도 결국에는 죽는 것을 영가님은 모르는가 영가씨 어디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신다니 가시는 곳 어디인 줄 아시는가 태어났다 죽는 것은 중생계의 흐름이라 이 곳에서 가시면은 저 세상에 태어나니 오는 듯이 가시옵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이 역시 내 마지막을 역사에 오신다 일거친 척만이 있고 북의 용어가 높아서도 죽는 길에 누구 하나 이미 대신 없단다니 맺고 쌓은 모든 감정 가시는 길 짐 배우니 염불하는 인연으로 남김없이 노고 서서 미웠던 일 용서하고 탐욕심을 버려야만 정정하신 마음으로 울굽병터 가시리라 삿댓마음 물리하고 비옥함을 벗어나야 한야제에 이르시고 언생든 나가오리다 삿댓마음은 고요하여 옛과 지금 없다하니 태어남은 무엇이고 돌아감은 무엇인가 부처님이 왕 밖으로 양쪽 발을 보이셨고 탈마대사 총량으로 집신 안자 갖고 갔네 이와 같은 높은 놀이 영가님이 깨달으면 생과사를 넘어가네 그 무엇을 슬퍼하랴 끈그름이 모였다가 흩어짐이 인연이듯 정생들의 생과사도 인연 따라 나타나니 좋은 인연 간직하고 나쁜 인연 버리시면 이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인연 만나리라 사대 육신 흩어짐이 인연하며 사대 육신 흩어지고 업식만을 가져가니 담육심을 버리시고 위엄토 안 받으시며 사견마저 버리시어 정정해진 마음으로 부처님의 품에 안겨 왕생 능나가옵소서 돌고 도는 생사윤에 자기 여부를 따르니 호호감을 쓸 바 말고 단일 없어 발심하여 두 명 업장 밝히시면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사막골을 뛰어넘아 풍락세계가 오리다 이 세상에 처음 올 때 영가님은 누구셨고 사바일색 마치시고 가시는 이 누구신가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이 세상에 삼가죽은 물과 얼음 같더니 육신으로 맺은 정을 가볍게 거두시고 성정해진 업식으로 극나 강세나옵소서 영가시오 사바일생 다 마치는 임종시에 지은 죄 없남김없이 부처님께 참회하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가고 오는 곳곳마다 그대로가 끝나기니 첩첩 쌓인 푸른 산은 부처님의 도량이여 밝은 하늘 흰 그름은 부처님의 발자치며 구생명의 노랫소리 부처님의 설크리고 대자연의 고요함은 부처님의 마음이니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국토요 본부들의 마음에는 불국토가 사바르다 대척하던 사바일생 하루 밤의 꿈과 같고 하다노다 모든 분별불래부터 공이거니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시군을 그 무엇에 얽매여서 극나 강세 못하시나 저희들이 일심으로 독성하는 진원 따라 지옥세계 무너지고 매주 능결 풀어지며 미더블 분나 세계 상품 선세가 없어서 고나 신생 무별령 아미타불곡상 수 심심상계 유오포강 점연무리 검색사 진문주 벗기관 도공 이승무불곤 평등선에 모아쳐 간구 소방애미타 하난무소방대 교정은 유량수여래 불러마이미타 정의 주옥세계 무너지는 재활용수여러ca 잠시 후 기ród excus조로 아무아이 미터불 아무아이 미터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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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파론 월력장은 남아입니타불 사시파론 월력장은 남아입니타불 이타명 수강장은 남아입니타불 삼대사관 보상장은 남아입니타불 이타북토알락장은 남아입니타불 고하청정박수장은 남아입니타불 오전여의두각장은 남아입니타불 주여장안시분장은 남아입니타불 이십사락평토장은 남아입니타불 삼십정리 공덕장은 남아입니타불 남아입니타불 제아방 남아입니타불 염도연궁문엄자 삼아입니타불 영원상방작은가 삼아입니타불 고하비진여왕 윤남아입니타불 없인 성정광 무변 아무아미타불 천강유수 천강올람 아무아미타불 알림은 날리자 아무아미타불 심령왕세모 아무아미타불 왕세도 낳고 나무아미타불 상품상생원 나무아미타불 광도중생원 나무아미타불 홍금도기중생 나무아미타불 통입미타대원의 나무아미타불 진미래제도중생 나무아미타불 다카일세성불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소방영토금낙세계삼 진명만원에 719,000원에 동명동 제자대비암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소방영토금낙세계굴 진장탕탕놀 출찰미진수도 마주기 왕국수 360만억이 119,000원에 동명동 제자대비야등보삭 금색여래암미타불 나무소fe Waiz보삭 아회전미타불 나무소부삼 아무 respond세윤보살 나무소입니다사누보삭 무가입lei 나무소부삼 아무 대세위보살 나무소부살ーム 대세위보사람 나무소부삼 아무 청정ً대중 보살 cela Bryant 하 Schneider diye야될 나무소ativ이 기념 주세위보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